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com F717입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샤미 미8S2에요. 사실 미8이랑은 약간 비슷한 듯 하면서도 많이 다른 물건이에요. 먼저 디자인부터 볼게요.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고, 뭐 여기저기서 보이듯이. 사실 아이폰X과 꽤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뒤에 코팅이라든지 뭐 카메라 요 부분이라든지 지금 요건 필름 붙여서 약간 다른 느낌이긴 한데 그 반사같은게 굉장히 예쁘게 떨어졌어요. 사실 제품의 가격을 생각했을 때 마감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뭐 예쁘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폰X의 느낌이 나는 거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여하튼 사이즈도 별로 크지 않고 5.88인치인데 요게 18대곱 비율이기 때문에 사이즈도 별로 크지 않고 한 손에 쏙 들어오고 방소방진이 안되는게 조금 아쉽지만 뭐 가격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겠죠. 디스플레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5.88인치의 삼성 아몰레드 18대곱 비율의 FHD 플러스에요. 얘는 글자 읽을 때 약간 신경이 쓰일 수 있는 다이아먼트 펜타일이긴 한데 화면 크기가 크지 않아서인지 크게 거슬리진 않았구요. 요 위에 노치 부분은 숨길 수가 있어요. 근데 아래쪽 배젤 때문인지 비율상 안 숨긴게 차라리 보기 낫더라구요. 화면을 껐을 때는 요렇게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뜨죠. 하지만 시간과 날짜 이외에 알림은 전혀 뜨지 않아요. 화면 자체의 균일도는 미8과 비교했을 때 좀 떨어져요. 하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격을 생각했을 때 용서할 수 있겠죠. 성능으로는 퀄컴의 최신 칩셋인 스냅드래곤 710이 들어가 있어요. 얘는 CPU는 스냅드래곤 835 정도, GPU는 스냅드래곤 821 정도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한 게임을 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에요. 소프트웨어로는 안드리드 오레오 기반의 MIUI 9가 들어가 있어요. 그 칩으로 업데이트가 될 거기도 하고 지금은 글로벌 롬이 없어가지고 한국어가 안 뜨는데 글로벌 롬을 설치하면 한국어가 완전히 지원이 돼요. 이전 버전에 비하면은 디자인도 그렇고 인터페이스의 메뉴 트리 자체도 많이 깔끔해졌어요. 저는 쓰면서 크게 불만은 없었는데 불만이라면은 이 위쪽에 노치 부분에 알림이 뜨는게 알림 아이콘이 전혀 뜨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뜨기 때문에 잠금 화면에 뜨게 수동으로 설정해 놓은 경우가 아니라면 알림창을 꼭 내려서 봐야 어떤 알림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은 이 풀 스크린 제스처가 있는데 요렇게 올리면은 홈이고 올려서 기다리면은 멀티스킹이고 좌우나 아무데서도 넘기면 요렇게 쓱쓱하면은 이전으로 돌아가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왼쪽에서 요렇게 땡겨서 빼는 메뉴바 있죠? 고거랑 겹쳐가지고 그걸 땡기려면 평소보다 위에서 땡겨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썩 편리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끄고 일반적인 버튼으로 쓰게 되더라고요. 참고로 요 순서는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치는 가릴 수 있구요. 사실 의외로 놀란 게 요 카메라인데 F1.9와 F2.0의 듀얼 카메라 구조죠. 요즘 나오는 거에 비하면은 썩 밝지 않아요. 근데 이 카메라가 생각보다 잘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요 위에 보면 AI 아이콘이 있죠? 요걸 키면은 200개 씬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상황에 맞게 촬영을 하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꽤 쓸만해요. 음식 사진 찍을 땐 더 맛있게 나오고 뭐 야간에 찍을 때는 자동으로 IS를 높인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되는데 생각보다 사진이 잘 나와요. 주광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 야간에서도 OIS가 안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흔들림 컨트롤이 잘 되는 편이에요. 이 IS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인물모드 같은 경우에는 보조렌즈의 성능이 그렇게까지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노이즈가 조금 끼는 편이에요. 근데 인식 자체는 상당히 잘 돼서 경쟁 기종보다는 분명히 낮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전면 카메라는 20메가 픽셀이 들어가 있죠? 근데 요거의 성능이 생각보다 상당히 준수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로 처리하는 인물모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요 인물모드도 생각보다 처리가 굉장히 잘 돼요. 셀카 찍기에는 충분히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음향 얘기로 넘어가면 아래쪽에 3.5mm 이어폰 잭이 없죠? 위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3.5mm 이어폰을 쓰시려면 변환 잭을 쓰셔야 돼요. 그거는 박스에 들어있고요. 대신에 출력 자체는 굉장히 괜찮은 편이고 여기 음향 효과도 충분히 들어가 있어요. 스피커는 아래쪽에 모노로, 얘는 스피커가 아니에요. 요건 마이크고 모노로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얘의 출력은 조금 부족한 편이에요. 소리가 크지도 않고 약간 웅얼거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평균 이상의 평가는 못해주겠어요. 그리고 이외로 전력 효율이 그렇게까지 좋진 않았는데 화면 켜짐 5시간 반이니까 일반적으로 하루 쓰시는 데는 당연히 문제가 없을 거예요. 저는 항상 LTE를 쓰고 와이파이를 안 쓰기 때문에. 대신에 퀵차지 3.0이 지원되는 아래쪽에 USB Type-C 포트로 충전하는 것은 굉장히 빨라요. 30분이면 56%가 차고, 1시간이면 94%. 완충에 1시간 20분밖에 안 걸려요. 여기까지 빠르게 미팔 SE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결론을 말씀드려볼까요? 저는 이거 쓰면서 상당히 만족스러웠어요. 4GB 램, 6GB 램 그리고 128GB 스토리지까지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 제일 최저 사양 모델인데 공식 가격은 30만원 정도 하죠. 이제 뭐 구매하실 때 세금이나 그런 거 생각하시면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성능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물건이에요. 근데 마감이나 디테일 굉장히 좋고요. 화면도 이 정도면 만족스럽고 전면대 화면 비율도 베젤이 미8보다는 조금 두꺼운 편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리고 스펙표에 적혀있는 것 때문에 걱정했던 카메라도 생각보다 잘 나오고요. AI 기능도 꽤 괜찮고 야간에도 크게 부족한 수준이 아니에요. 물론 디스플레이 색감이 약간 아쉽다든지 카메라에 OIS가 없다든지 스피커가 조금 더 풍성했으면 좋겠다. 이게 소리가 조금 웅얼거린 느낌이어가지고 그 정도의 불만은 가질 수 있지만 가격을 생각했을 때는 저는 그런 거는 충분히 패스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비슷한 정도의 가격에서 이거는 정말 독보적일 정도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약간 민망한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은 사소한 디테일까지 포함한 이런 디자인을 제외하면은 이 가격대에서 지금 구매하실 수 있는 신품 스마트폰 중에서는 요게 최고가 아닐까 싶어요. 엄청나게 대단한 기능은 없지만 가격을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면 엄청나게 대단한 겁니다. 여기까지 샤움이 미8S2였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그리고 네이버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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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